네, 취재 기자와 함께 기업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산업부의 배창학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방산 회사 중에 중소형 회사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S&T라는 회사를 소개받았는데 오늘도 중소형 방산주, 풍산 얘기를 좀 하신다고요. 풍산은 어떤 회사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포를 만드는 S&T를 알아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풍산이고 이 기업은 총알과 포탄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작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총알과 포탄인데 우리 군에서 쓰는 모든 총알 그리고 포탄을 만드는 기업이 풍산홀딩스의 계열사 풍산입니다. 풍산은 1970년대부터 각종 탄약을 국산화해서 현재까지 군에 납품 중으로 K-방산에서 가장 긴 업력을 지닌 터줏대감입니다. 가장 짧은 구경에 5.56mm 소총 실탄부터 가장 긴 구경에 155mm 자주포 곡사 폭탄까지 전장에서 쓰이는 모든 탄을 양산에서 세계 각군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부문은 풍산의 주력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풍산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리나 합금을 가공하는 신동이 지난해 실적의 70%, 방산이 30% 비중이었습니다. 풍산 관계자는 사업 간 비중의 차이는 크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K-방산 호황과 전쟁특수로 최근 내부에서는 신동보다 방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제조업체로 보면 일종의 소모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전차, 탱크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 소모제 그때그때 쓰고 없어지는 거 만드는 회사가 이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정부가 탄피 안 줍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데 대형 회사들은 방산과 관련돼서 굵직굵직한 수주 소식이 들리는데 이렇게 소모제 파는 회사들은 수주 소식이 별로 없으니까 도대체 제대로 굴러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지 열심히 K-방산의 명품 조연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의 탄할은 총포, 장갑차, 전차, 자주포와 같은 궤도 장비, 군함,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데 K-방산의 호황으로 풍산의 탄할이 해외로 끼워 팔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1, 2차 무기 계약을 맺으면서 K-9 자주포 360대가 폴란드 행에 올랐습니다. 당시 자주포 한 대 기준으로 120여 발의 포탄이 따라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4만 3천여 발의 포탄이 납품된 것입니다. 현 시세로 한 발당 1천만 원 내외에 단순 계산을 해보면 약 4,300억 원 규모의 포탄이 수주가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들리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풍산은 지난해 매출액 4조 1,260억 원, 영업이익 약 2,0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5%, 영업이익은 8% 감소했습니다. 당초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수치였는데요. 풍산 관계자는 방산 부문은 수출과 내수 모두 최대 실적을 냈지만 돈 가격이 하락하면서 70%를 차지하는 신동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방산 부문 매출은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약 9,900억 원으로 올해 1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방산은 내수와 수출 비중이 5대 5인데요. 내수가 안정적인 데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매출 1조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산은 잘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동, 아까 전체 매출에서 3대 7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신동이 7이니까 방산이 아무리 잘 돼도 그쪽이 추춤하다 보니 전체 실적은 조금 부진했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워낙 국지적으로 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포탄이나 총알의 수요는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수요가 많다는 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발발이 됐는데 이 싸움들이 길어짐에 따라 탄약이 품귀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의 155mm 포탄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탐내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따르면 로우 전쟁 발발 전에 개당 약 2,000달러, 우리 돈 약 270만 원 가격의 포탄이 전쟁 발발 후 약 8,500달러, 약 1,140만 원으로 4배 이상 뛰었습니다. 풍산탄은 특히나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전 세계 대다수군이 운용하는 미국의 무기와 호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풍산 관계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며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이달 초 사거리를 연장한, 30% 가까이 연장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연구 개발해서 올해 중 양산하는 만큼 수출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 무기와 호환이 되고 K-방산과 관련된 무기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고 이건 앞으로의 풍산의 1조를 장담하는 것처럼 조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나저나 시장의 관심은 저 PBR 아니겠습니까? 풍산도 PBR은 어느 수준인가요? 풍산의 PBR은 0.56으로 방산업계를 통틀어 제일 낮은 수준이고요. 지주사인 풍산홀딩스는 0.35로 이보다 더 낮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S&T 모티브와 다이네믹스가 0.58과 0.46으로 비교적 더 낮았었는데 풍산의 기업가치가 S&T보다도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회사 측은 류진 회장 등 모든 임직원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 이후 기업가치 재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가 부양 및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지주사인 풍산홀딩스는 40% 가까운 자사주 25만 주를 약 70억 원에 어제 20일 소각했고 또 보통주 한 주당 신주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자회사인 풍산 역시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두 회사는 또 5%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배당금을 각각 약 10%, 20%씩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험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4만 발 가까운 155mm포탄이 한화의 K9 자주포와 함께 수출이 되고 풍산의 기존 최대 난제였던 부산 공장 이전 작업 역시 부산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풍산 공장은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센텀시티 2지구에 있는데 부산시에 따르면 풍산 부산 공장 부지 가격은 8천억 원을 웃돕니다. 부산 내 다른 세 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천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향후에는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춘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도 높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폴란드와 관련된 얘기죠. 폴란드 수출하려면 차관 제공해야 되고 차관하기 위해서는 수험법이 개정돼야 되고 이게 국내 수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개정되는 쪽으로 방향은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좀 살펴보시죠. 산업부의 배창학 기자와 함께 오늘은 풍산 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